전남 한평군이 불법 태양광 발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. 한평군은 지난 22일 불법 점용 논란에 있는 손불면의 한 태양광 발전시설에 철거 명령을 내렸는데 시정기한이 지나도 철거하지 않았다며 국토계획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알렸습니다. 이와 함께 개발 행위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사업 개시 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운영하고 있는 이 태양광 발전 사업장 68곳에도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.